안녕하세요.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화웨이에 고급 반도체가 드디어 바닥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인민해방군이 스파이 기업으로 찍혀가지고 미국한테 엄청난 제재를 받았죠.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화웨이가 고급 반도체 최신형 인티그레이트 서키트 직접 회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는 크게 네 군데였습니다. 대만의 TSMC 지금까지는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하고 이거를 파운더리 육착 생산을 대만의 TSMC가 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차이나하고 딱 미국으로 확 붙어버렸죠. 두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미국이 내세운 Foreign Direct Product 규칙에 얽매해가지고 중국에 함부로 고급 반도체를 줄 수 없습니다. Foreign Direct Product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리지널 미국 기술을 쓴 기업은 중국에 고급 반도체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나마 중국이 희망을 걸고 있는 SMIC죠. 파운더리 생산업체인데 여기도 미국한테 블랙리스트를 두드려 맞았고 그나마 파우웨이가 이 어려운 와중에 의존한 것이 하이실리콘이 생산하는 기린이라는 첨단 반도체였습니다. 여기에 의존했는데 이제 바닥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렇게 외신이 보도하는 이유는 첫째 하이실리콘의 글로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점유율이 작년 2,4분기에는 3%였는데 금년 2,4분기에 0.4%로 떨어지더니 3,4분기에는 빵! 제로가 된 겁니다. 이거는 하이실리콘 자체가 매답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반증은 하이실리콘의 칩셉 점유율이 2000년 2,4분기 말해도 16%였는데 금년에는 탑 25, 25개 업체한테도 못 들어가고 탈락해버린다니까 뭔가 하이실리콘이 굉장히 어렵고 더 이상 하우웨이의 고급 반도체를 고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 하웨이를 한 방 칠 때 그냥 고급 반도체로 즉시 동결시킨 게 아니고 몇 개월 정도 여유 기간을 줬습니다. 그때 하웨이가 진짜 돈 따지지 않고 미친듯이 고급 반도체를 전 세계 시장에서 쓸어모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렇게 외신을 보면 하웨이가 22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는데 그 말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이 1922년 말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이렇게 펑펑 날라도 유나이트 스테이지한테 두드려 맞으면 힘든 거 봅니다. 중국 기업이 3년간 두드려 맞더니 드디어 제지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우선 2020년 초에는 삼성보다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우웨이 스마트폰이. 2019년에는 무려 2억 4천만 대를 팔았는데 작년에는 5.9만 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우웨이가 이걸 어떻게 반등시켜 보려고 혁신적인 메이트 50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 폼 팍 저거 발표한 거죠. 미국이 제지해도 우리 것도 없다 이런 멋진 스마트폰 내놨다 그러면서 베이도우라고 중국의 글로벌 세털라이트 시스템에 막 연결됐던 거 퐁 잡았는데 이 혁신적인 하우웨이 스마트폰이 4G예요. 4G.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전혀 쳐다보지를 않고 깨꼴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년에 글로벌 시장은 절로 갈하고 중국 시장에서조차 탑5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참 하우웨이 신세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우웨이를 후드롭할 때 런전 회장이 자신만만했습니다. 뭐 상감령 정신으로 미국에 버티겠다. 그 다음에 우리도 반도체 맹길겠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22나노 맹길해서 5G 정보통신에 공급하겠다가 큰소리 빵빵 쳤는데 금년이 2022년이잖아요. 하우웨이가 무슨 반도체를 만듭니까? 전혀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런전 회장이 하우웨이 직원들한테 보내놓은 메시지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3년은 영어로 서바이브 살아남아라. 지금 하우웨이가 위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하우웨이의 앞날에선 낙관적인 전망을 버려라. 런전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근거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수입이 5.9% 떨어졌고요. 하우웨이의 순익이 5%밖에 안 돼요. 작년만 해도 9.8%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창업한 이후로 처음으로 직원을 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우웨이의 뭔가 위기의 증정화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두 번째 징조는 쑥 떼받대는 중국 반도체 거부들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 사이에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막 퍼부니까 그냥 반도체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레드카펫을 착각한 겁니다. 베이징 정부가 돈 팍팍 떼주니까 엉망장작은 쑥쑥쑥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최고 부자가 상하이 윌 반도체를 만든 유 랜 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재산가치가 55% 하락했답니다. 금요일에 뭔가 이 썸싱롱인 중국 반도체 시장에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삑삑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 반도체의 희망함은 양치 메모리입니다. 이 양치 메모리가 이야 우리가 128단 3D 랜드 플래시를 개발했다고 큰소리 빵빵 쳤습니다. 이 랜드 플래시 분야에는 삼성전자가 최고인데 뭐 전화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따라잡기다가 큰소리 빵빵 치니까 애플이 요새 애플이 좀 순진해요. 특히 차이나에 대해서는 애플이 아 그럼 우리가 40% 구매할게 뭐 이런 식으로 애플이 관심을 보였는데 보신들이 딱 보니까 어 애플이 또 엉뚱한 짓 하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0월에 이 양치 메모리를 블랙리스트에 탁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깜짝 놀래갖고 어 양치 메모리에서 반도체 구매 안 하겠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중국 파운더리의 선주주자인 SMIC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도 14나노 공정을 개발했다니까 아직 대량 생산하는 거죠. 공정 개발했다 큰소리 빵빵 치고 양산 준비하려는데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야 14나노 제주장비를 차이나에 수출하고 금지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 장립업체가 중국에서 철수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치비하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이 물고 늘어지는데 그 다음에 팍스콘 있지 않습니까? 요새 팍스콘 난리죠. 정조공장에서 뭐 근로자 도망가고 그러니까 팍스콘이 난리인데 팍스콘이 난리니까 좀 경험이 없나 봐요. 지도자들이 중국의 칭하윤이라고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칭하대학이 맹긴 자유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도로 파산 직전이니까 칭하윤의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지난 7월에 발표를 했어요. 대만 정부가 확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팍스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건데 칭하윤의 대규모 투자하는 거는 왜 대만 정부의 승인 없이 파운더리에 투자해 중국에 그러면서 그러면서 벌금 2500만 벌 때리겠다고 대만 정부가 으르렁거리니까 팍스콘이 아 쏘리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 대만 4당에서 중국 반도체 공기를 규제하고 있는데 역시 통계에서 나타난 겁니다. 무너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IC 생산이 그러니까 집저개로 생산에 지난 8월에 전년동기에 비해서 24% 감소하고 10월에는 27% 감소했습니다. 11월에는 그나마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했고 조금 감소세가 나아지곤 해갖고 270억 개를 생산했는데 이 11월에 생산한 생산 개수가 지난 5월 상하위에 봉쇄하고 막 중국이 어렸을 때 한 생산 개수보다도 적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 반도체 생산도 점점점 유축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제가 보기에 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제 거의 종착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끝내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범용 반도체는 전혀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범용 반도체는 선풍기, 냉장고, 테레비전으로는 건들지 않고 인공주인이 빅데이터, 첨단 무기 이런 데 들어가는 고급 반도체만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데 이 규제 효과가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